홍코노 남해군 공공 스포츠할러 이다 빈 충코노 신남전 박예호 랩핑 김섭범 제2회전 본경기는 대한복싱협회 경기 룰에 따라 2분 3회전 경기입니다 라운드간 휴식시간 완전한 1분입니다 제1회전 총무라 신남중학교 박예호 선수 일회에 어벤던 승리였습니다 이소 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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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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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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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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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3회전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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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